컨싱에서 지가오슝으로 넘어갑니다. 아침 일찍 나와서 8시 저차 탔어요. 도착했어요. 처음 왔던 그곳이죠? 버스 닫았는 곳. 아까 탈 때 보니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.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. 일단 확인해보고 충전 먼저 하는 걸로. 4,55원. 4,55원? 응.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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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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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 때 찍었어야 하는데 안 찍으면 못 하게 되나봐요. 그래서 안 찍혔나봐요. 안에 돈이 400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. 그러면..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그 컨싱에서 이 칸을 가고 싶었어요. 제가 이 칸을 가고 싶었어요. 오늘 이거에 와야는 이런거는 꼭 사용하지 않았는데 안 사용하지 않는 거죠. 그래야. 왜냐하면, 이 칸을 가고 싶었으면 안 사용하지 마세요. 그럼, 그니까요. 그럼, 그니까요. 그니까요. 그때는 이 칸을 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, 그니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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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왕인 것 같아요. 응. 다이왕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타이왕 왔던 시간을 가고 싶을 때 찍고 타야 된다는 거. 안 찍고 타면, 피곤해진다는 거. 지하철 타러 가자. MIT. 랩띠! 모를 땐 뭐다? 왔던 길 그대로 간다 미국에서 오셨대요 여기 여행 좀 하고 홍콩 가셨다가 마카오 가셨다가 한국도 가실 거라고 하시는 아시아 쪽 여행하시는 거 같아요 환승하시려면 조금 더 힘드실 연차 계세요?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와이킹 안녕 타이완 오시는 분들 수나 지하철 공공장소에 음식보관인데요 나온 게 밥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어어 잠깐만 이어폰 어디 갔냐? 오케이 혹시 이어폰 잃어버렸는 줄 알았어 가방이 열려있어서 이 자리에 맥도날드 먹을까? 밥 먹을까? 그냥 밥으로 떼어놓은 걸로 괜찮나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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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앞에 삼성이 딱 이거 불꺼기도 귀여워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 귀엽죠? 여기 옆에 얘도 그럼 아 가오슝 하나도 안 덥다 아직 아닌데 지금 12시인데 12시인데 하나도 안 더워요 지금 좋다 날씨 딱 여기 너무 익숙해졌어 집 같아 이제 가오슝 좋아 편안한 느낌 가오슝 이거 한번 찍어놓고 싶었어 이런 근데 문을 안 열어 항상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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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아 펀팅 갔다 오다가 현찰을 다 썼더니 지갑에 현찰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더니 현찰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저녁에는 밥 먹으려면 현금 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만 친구한테 나 밥 좀 사셔 밥을 더 먹으러 가요 갔다가 그 친구 오토바이도 타고 에이템기 좀 찾아서 돈 좀 뽑고 그래야겠어요 밥 먹으러 고 와 여기네 과일집 여기네 여기 무슨 야시장 같이 있네 좋다 여기도 와 여기 맛있는 거 많다 이러네 여기다 양고국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 것인데 재밌다 여기 좀 돌아보자 재밌다 재밌어 이 동네 와 여기저기 재밌는 데가 많구나 여기 가격 엄청 싸다 여기다 와 좋다 좋다 와 대만식 팬케이크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 와 맛있겠다 이거 이게 국물 맛이 뭘 먹을릴 줄 모르고 너무 맛있다 고전 고전 맛있겠다 맛있다 이렇게 고전 고전 야 이 집 달콤할 질이 고전 우유 고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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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국물 맛이 고전 오 진짜 한양 맛나네 이 집 뭐야 이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양 맛나 이거 또 반찬 맛있어요 또 반찬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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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국물이 국물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붙여넣기 근데 그건 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니 소스를 어떤 걸 쓰느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까 한국은 간장 베이스나 고추장 베이스나 그리고 마늘을 만들어 근데 여기는 한국이 없는 맛인데 맛있어 소판상의 맛 약간 대만의 고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다 찍은 거 다 맛있겠는데 샌드위치 찍은 거 크라페 같은 거 있잖아 야채랑 말아서 고추장 베이스나 한국의 약간 고추장 느낌 고추장이 그렇잖아 아무 데나 다 찍은 거 다 맛있어 라면에다 고추장 넣었어? 맛있어 김치찌개에 고추장 넣었어? 맛있어 아무 수프에다가 단으로 다 맛있어 고추장 넣고 고추장 넣고 다 맛있어 그런 거 똑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생강을 많이 넣어 한국은 마늘을 많이 넣어 대부분은 생강 들어가면 많이 넣어 생강을 많이 넣어 그치? 아이고 생강을 많이 넣어 야 그거 맛있더라 엄청 맛있더라 이거 이거 내가 완전 좋아 좋아하는 커피맛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거 말고 지원먹잖아 두 개 있잖아 근데 거기서 만나면 프랑스친구가 하나 줬다 커피맛스 하나 줬는데 주가 나서 후회했잖아 주지 말고 너무 맛있어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하루치에 준 거거든 오이씨 그래 차라리 일단 한 번 사서 이거 맛있더라 근데 이 맛있더라 포스타니까? 응 차차의 양도 후이파 후이파인 법밥 이렇게 생겼어 이거 살짝 안을 덜어 밥이고 이거 소스가 얘도 뭔가 좀 있다 뭐 있다 너 그냥 먹어 아니면 비벼먹어? 믹스해서 먹어? 응 몰라 그냥 한국에서는 먹을 때 물어봐야 돼 아니면 그 취향상단 그렇죠 그렇죠 약간 어 약간 좀 그 진짜 한 번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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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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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똑같은 거야 식먹이야 국먹이야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소스 약간 계란과 날계란밥 이거 물건 뭐야? 장면 고춧면 아 이것도 맛있겠다 약간 날계란에 간장 밥 먹는 질감 맛있다 맛있다 이거 고기가 연해요 이거 양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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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 양고기 좀 간장한 거 먹으려면 엄청 비싸 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거 보통 양고추를 많이 먹거든 얼마 30분씩 들어있는 거 한 세기 겸 이거 뭐 먹을 거 그 진란밥 다 먹었죠? 엄청 맛있어요 여기 섹션 대만 소스 응 대만 소스 와 소스 엄청 많다 여기 응 간장 진짜 아시아네 한국으로 가려고 한 메주로 가려고 한 드디어 찾았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이게 대만 애들이 이게 훨씬 더 맛있대 이거보다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일단 캔은 없는 거 같고 얘네 두 개는 얘네는 한국에서도 있어 근데 얘네는 처음 보는 거고 디어랩 먹어보는데 맛이 조금 다르다 확실히 생맥주가 맛있다 뒷맛이 확실히 달라 맛있다 이 할아버지 자전거 타면서 계속 다니는데 자꾸 나를 쳐다봐 이거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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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오면 인사해 인사 그냥 아니 인사 안 하지 카메라 들고 같이 쳐다보면서 같이 뛰어가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왜 재밌잖아 아니 하나도 안 재밌잖아 이상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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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국이 먹고 맥주도 한 명 먹고 아침 먹으라고 우유도 사줬어 집에 왔어요 빠이빠이 도착해 아 혈행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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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